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명 7동 쪽이에요. 7동 쪽? 그러면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아니죠? 네, 그것을 벗어났어요. 네, 왜냐하면 금액이 다른 곳들은 굉장히 높은데 4, 5천 투자로 할 수 있는 곳들은 아마 해제된 지역이거나 거기랑은 상관없는 지역일 건데 아마 7동 쪽이면 광명초등학교 이쪽 라인인가요, 혹시? 광명남초등학교 이쪽 부근? 오동림 7동? 직장역하고 쭉 벗어난 구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광명사거리역에서는 거리는 좀 있지만 지금 계속 뭔가 철거하고 이주하고 이러고 있는 거 혹시 직접 가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철거는 그쪽에 없고요. 이주도 그쪽에 없어요. 네, 그쪽은 없지만 근처들이 다 이주하는 곳들도 있고 철거하는 곳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근처에 광명 9구역이라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부근에 10구역이 있고 그리고 광명 사거리역 부근에는 11구역이라고 다 대부분 철거를 했거나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자금 4, 5천이라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낮잖아요. 혹시 그 지역에 대부분 빌라 투자를 할 때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데 빌라 투자하는 목적이 일단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빌라는 가격을 상승하려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요건이 충족해야지만 상승폭이 커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여기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하는 주변의 이제 말 그대로 변화 뭔가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된다거나 주변 입지가 뭔가 지저분했던 곳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주변 변화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그 주변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갚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내가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들이 새롭게 아파트로 바뀌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라고 보는데 광명 7동 쪽 이쪽 라인 아마도 현장 가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도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최소 60%는 넘겨줘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뭐 역에서 가깝거나 이러면 좀 더 유예를 주긴 하는데 해당 7동 쪽 라인은 역에서 좀 거리는 좀 있는 상황이고 이 재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추자하려는 이 지역이 이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죄송하지만 시청자님 광명은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곳들이 아닌 곳들은 가격 상승폭이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해제된 지역도 있고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마 현장 가보시면 신축들도 많이 생겨났고 노후도가 현재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곳들이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뭐냐면 광명이라는 그 기대감 하나 그리고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직접적으로 바뀌거나 새롭게 뭔가 내가 하려는 여기다 이제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금 4, 5천 자체가 죄송하지만 투자금 4, 5천으로 재개발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럼 주변 변화에서 가격 상승을 보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준비하는 거는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승폭은 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보기는 힘든 지역이고 여기에서라도 좀 가깝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앞으로 다 아파트촌으로 바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능동 쪽 말씀하셨는데 광진구 쪽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능동 같은 경우는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라인까지가 능동이에요. 자, 여기가 굉장히 겉보기와 다르게 투자가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시청자님이 보기에 아, 여기 정말 괜찮은 곳이다. 깨끗하고 입지도 좋고 역에서도 가깝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의 개념과 실거주의 개념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거에 맞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빌라는 투자 개념 그리고 뭔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짚어드리긴 했지만 능동이요. 군자역과 아차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실제로 가보시면 빌라촌이기는 한데 깨끗하고 새롭게 마련되어 있는 보기에 좋은 빌라라든가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내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져야지 가격 상승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노후도가요. 자, 50%가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채의 집이 있다 그러면 오래된 게 3채, 4채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여기가 투자처일까요? 투자처가 아니고 여기는 꼭 나는 보셔야겠다. 입지도 좋고 괜찮다라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셔야 되는 곳인데 여기는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 바뀌지가 않아요. 뭐냐면 5년, 10년 뒤에라도 움직일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선생님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서 투자 금액도 4, 5천이면 크지 않습니다. 큰 부담 없이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물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상승폭이 클 수는 없어요. 죄송한데요. 서울 안에서 아니면 경기권 안에서 투자금 4, 5천으로 내가 자산 상승을 보고 싶다 하시면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입지 좋은 강남이라든가 판교 아니면 마곡 같은 그런 일자리가 많은 곳에 오피스텔 쪽이 오히려 나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 쪽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5천에서 조금 더 마련을 하세요. 물론 자꾸 자꾸 서두르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조급한 건 알겠는데요. 못해도 1억 정도 이상은 있으셔야지만 지금보다 많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류하시고 조금 더 자산을 모으거나 하시는 쪽으로 가시거나 그래도 난 빨리 하겠어요 하시면 서울 쪽으로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 판교, 강남같이, 일자리, 여의도 포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대가 굉장히 높을 건데 그 안에서도 5천 정도 투자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마 잘 찾아보시면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조금 더 자산을 마련하셔서 재개발, 재개발할 수 있는 곳에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